외국인과 기관할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는 따라 살지 말지 전략까지 이어가 봅니다. 6개의 종목으로 먼저 압축을 했는데요. 볼까요? 먼저 우리금융지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12월, 1월, 2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5위 집계되고 있어서 어떤 매력을 보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생기는 종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오늘 2차 전지 강세 속에 외국인은 LG앤솔을 선택했고요. 기관은 LG화학을 선택합니다. 특히 LG앤솔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수 나오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연속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다소 부진했지만 23년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수급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해서 매수 5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모처럼 만의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점검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6거래일 연속 4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태, 미용기기 관련해서 좀 대표주로도 선택이 되는,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종목입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5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딱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찍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소폭 밀리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각각 4에서 5%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화학이 5%대 상승, 가장 좋은 흐름 나타내줍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이 종목들 우리가 따라서 살지 말지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영엘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쪽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으로 다시 한번 압축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특히 LG엔솔의 경우에는 오늘 2차전지 반등하면서 일단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 괜찮을까요? 최닐섭 소장님의 한 줄평 열어볼게요. 소장님의 한 줄평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고레벨의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담아, 그 바닥은 깨지마오라고 주셨는데 따라서 사봐도 괜찮겠습니까? 바닥을 안 깨면 사도 되는데 바닥을 깨면은... 보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뭐 자사주 가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대출받아서 사셨을 때 하니까요. 열심히 매일매일 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연봉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사주는 약간 개평 개념으로. 그런데 뭐 처음에 대출해서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대가가 돌아가야 될 텐데 지금 조금 정체기에 빠진 것 같아서. 그런데 뭐 테슬라 4천 달러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캐시우드 언니가 4천 달러 간다던데 그러니까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잖아요. 전기차 시대가 오니만이.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이제 뭐 저기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뭐 저기로도 갈 수 있겠죠. 뭐 AI 디바이스에 지금 AI가 다 장착되기 시작하잖아요. 엣지 디바이스에. 우리 집안의 가전이라든가 비전 프로도 나왔고 그 핸드폰도 나왔고. 그런데 결국 문제가 배터리잖아요. 결국 거기가. 그래서 거기 그쪽으로도 좀 저기 될 저기가 있죠. 아니 왜냐하면 저기 뭐 그 시대가 오려면은 배터리가 돼야 되는데 뭐가 뭘 보여주든 말든 배터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 프로 1시간 만에 꺼져버리고 그 무슨 가전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꺼져버리면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니 뭐 그거 나오려면은 배터리에요. 다 그 로봇 개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든 말든 그 로봇 개가 그러면 싸움은 잘하는데 문제가 10분 만에 배터리 꺼지면은 싸우다가 바로 그냥 정진 상태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쪽으로 배터리의 어떤 영역을 넓혀갈 쪽이 있는 부분이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주춤거리면서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앨런 머스크가 예측한 거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그러니까 처음에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로 접근을 한 거 아니에요. 비싼 돈을 주고 살 부자들한테 팔려고 그리고 그 시장을 깨고 들어가서 이제 범용시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가격을 중시하니까 거기서 이게 되는, 지금 경기가 어렵고 금리도 높고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거기서 정체하는 거예요. 살까 말까. 나라에서 보조금도 깎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체계에 있는 겁니다. 정체계를 끝나고 과도기를 지나가지고 다시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믿으시는 분은 저 바닷건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최저점 매수가 되겠죠. 바닥을 깨지 않으면 매수도 괜찮겠지만 바닥이 깨지는지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서두에 벌써 힌트를 좀 주셨었는데요.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은 LG에너지솔루션 어떤 의견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중저가 전기차, 이쪽에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주셨는데요.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는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투자 전략 중요해집니다.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올해 좀 가격 경쟁력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1분기까지는 판가 하락 부분들과 수요 둔화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물론 좀 부진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올해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이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가격 경쟁력 부분들에서 좀 우위를 표출을 하면서 성장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때 4680, 원통용 배터리 부분들 또 양산을 국내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LFP 관련해가지고 내년부터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금 경쟁력 확보 부분들을 좀 펼쳐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지금 곧 개화할 부분들이 중저가 EV 시장입니다. 일단 중저가 EV 시장에서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향후에 좀 모든 EV 라인업 쪽에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폭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뭐 메이저들의 수급도 그렇고요. 뭐 연기금이나 투신도 계속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가 지금 바닥 부근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바닥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 어떻게 따라서 매수해봐도 괜찮겠습니까? 팻말 들어주세요. 네, 최진옥 본부장님 오, 그리고 신일섭 소장님은 안 산다. 의견으로 좀 갈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점검할 텐데요.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다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특히 주력으로 카메라 모듈, 이런 검사 장비가 주력 사업입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사고 있고요. 소장님의 한 주평 열어보겠습니다. 레디 플레이 원, 하이레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모자르죠. 지금 레디 플레이 원, 뭐 다 기대하고 항상 레디 플레이 원 얘기하고 메타버스 시대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근데 저만 이렇게 기대가 높았던 건가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메타버스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그게 싸이월드의 도토리랑 무슨 차이가 있죠? 안 그런가요? 일부러 업계에서 그렇게 올리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메타버스를 그런 시즈를 꿈꾼 건가요? 진짜로? 제가 꿈꾸는 건 거의 인셉션 수준으로 그냥 내가 꿈과 현실을 혼동할 정도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플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드래곤볼에서 기뉴 특전대, 드래곤볼 스타대 없나요? 기뉴 특전대가 끼고 있던 스카우터 그런 형식을 원한 거였잖아요. 애플에게 바란 것은. 그러니까 뭐 자기네 자체 칩도 탑재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구현이 되는 것을 원했는데 아직도 그 무거운 거를 600만 원짜리를 끼고 있어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저같이 안경 낀 사람은 도수 맞춰서 또 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뭐 이거는 하이비전 시스템은 부품이니까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LG 노텍 혹은 폭스콘을 통해가지고 이제 애플에 납품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검사 장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한 대로 메타버스 시대는 우리의 기대만큼 오지 않더라도 그 정도 지금 나온 수준만으로도 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마진폭이 큰 장비를 납품하게 되니까 뭐 거기서는 뭐 이득이 있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갤럭시 S24라던가 비전 프로 관련주를 오르고 있잖아요. 이 액티브 얼라인 기술이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기술 로드맵,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보면 알잖아요. 요즘에 그냥 핸드폰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폴디드 줌도 있고 거기 오토포커싱도 있고 무슨 저기 그 갑툭튀라고 하죠 옛날에. 갑툭튀가 안 튀어나오게 납작하게 눌러서 가로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가 중요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 모드라고 카메라 렌즈하고 조금만 어긋나면은 핀트가 안 맞아버리면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 그거를 맞춰주는 기술이 액티브 얼라인이 액티브 얼라인 기술을 적용한 그 검사 장비를 LG 이노텍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양품을 탑재를 시켜가지고 애플에 주는 거죠. 그 카메라 모드를 애플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은 결국에 LG 이노텍 애플 라인을 타고 있고 비전 프로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죠. 거기 카메라가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공간 컴퓨팅이라고 그걸 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자르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정말 얇은 스카우터 같은 거를 끼고 그냥 저기 영화처럼 가는 거예요. 이 지하철을 그대로 타고 가면은 지하철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레디 플레이언의 세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정도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은 더 나갈 수 있겠죠. 지금으로도 하이비전 시스템에서는 충분합니다. 제가 그냥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쉬워서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자리 괜찮다고 보시는 거세요? 근데 좀 많이 올랐죠 또. 2차 상승이 시작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박스권이 돌파되고 있기 때문에 2차 랠리가 한번 올 것 같아요. 뉴프렉스나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핵심 종목들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하이비전 시스템 한 줄평 준비했습니다. 높은 기술력 확보돼 있다라고 하는데 앞서서 신 소장님도 액티브 얼라인이라는 기술 언급을 주셨잖아요. 디테일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생략해보고요. 본부장님도 이 기술의 매력을 좀 보신 건가요? 앞서 소장님이 거짓말 설명을 다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비전 인식이라든지 액티브 얼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비전 프로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이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펌핑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지금만 놓고 봐도 견주하기 수주장고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자회사를 통해서도 신 사업에 지금 진출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좀 성장성이 확연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올해부터 비전 프로 쪽에 추가적인 검사 장비에 대한 공급 가능성까지도 일단 열어둘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2차 전 지침 신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의 매출 가식성 여부까지도 열어둘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하이비전 시스템같이 지금같이 좀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을 해줄 때가 어떻게 보면 신규 분들한테도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 좀 내가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수익 실험을 하셨어도 또 한 번 재차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적인 타점이 올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2차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판단을 좀 주셨는데요. 자, 팻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하지만 의견은 엇갈립니다. 소장님은 지금 자리 매수 괜찮겠다. 본부장님은 타이밍 좀 더 볼까요? 저는 일단은 5일선이 깨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1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두 종목 봤고요. 이번엔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도 봐야겠죠. 왜 사고 있는지 그래서 따라서 사도 되는 건지 자, 두 종목으로 압축했습니다. 알테오젠 원택이고요. 알테오젠부터 한 번 의견을 볼게요. 기관이 지금 6고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일섭 소장님은 어떤 의견일지 열어봅니다. 머크가 애테오젠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매각 협상을 포인트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알테오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죠. 뭐 알테오젠하고 레거 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모델이죠. 이 라인으로 나간 것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는 승리자잖아요. 우리나라 뭐 HLB가 만약 정말 신약 개발업체로 FDA 승인받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업체들이 지금 다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플랫폼 수출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냈죠. 그게 알테오젠, 레거 캔바이오고 지금 또 알테오젠, 레거 캔바이오로 왔네요. 지금 HLB랑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월 4일에 그때 걸려있죠. 지금 이게 3월 4일에 HLB의 최종 저기가 나옵니다. 결과는 5월 16일인데 최종 이제 저기 코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이제 공백이 한 한 달 있잖아요. HLB가 한 번 솟은 다음에 지금 눌림목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알테오젠, 레거 캔바이오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둘 다 ADC 차세대 항암제에 지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알테오젠, 레거 캔바이오가 둘 다 그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머크가 지금 탐내는 기술은 재형변경 기술이죠. 결국 키트로다를, 키트로다 특험말료가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SC로 재형변경을 해버리면 지금 바이오시밀러의 저기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신약허가를 또 받아 SC로 재형변경하면 또 신약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방어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기술을 남이 가져가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또 캐트로다 SC 재형변경한 거를 내놔가지고 또 저기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독점 기술을 인수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알테오젠은 이렇게 러브콜을 받는다는 거에서 몸값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레거 캔바이오가 지금 조정받고 올라가잖아요. 또 지금 알테오젠, 레거 캔바이오로 왔어요. 이걸 하다가 또 지금 고점으로 가잖아요. 그럼 또 팔아요. 그럼 3월 4일을 앞두고 또 HLB가 움직일 거예요. 또 HLB로 갑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순환매 성격으로 돌고 있는 상황인데 알테오젠, 러브콜을 받는 것만으로도 매력이 있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일지 역시 한준평 열어보겠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플랫폼 보유 기업이다라고 주셨어요. 비슷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 포인트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수단 생명하고 거의 붙을 때. 순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다 말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레거 캔바이오, 알테오젠 쪽에 수급이 쏠리면 HLB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약해지고 있고 또 HLB 쪽에 좀 수급이 쏠리면 반대로 또 알테오젠이나 레오캔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풀리고 있는 부분들이 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까지도 일단 뭐 한 6개 정도 체결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향후에는 키트로드 SC 제형의 인상 상상까지도 지금 진입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충분하게 성장 모멘텀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추가적인 CMO 선정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존의 좀 IV 제형 시장에서 좀 빠르게 대체가 될 가능성까지 높죠. 그러면 일단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마일스톤까지도 좀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점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향후 성장성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해주면서 또 이제 긍정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도 매력이 있다. 성장성도 담보가 돼 있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될지. 자, 결론을 냅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5의 의견으로 일치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원택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어떨까요? 일단 기관은 지금 자거래를 연속해서 오늘까지 매수하고 있고요. 예뻐지는데 돈을 정말 많이 쓰는 문화가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문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관련 기업에도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소장님의 한 주평 열어볼게요. 피부 땡겨 올리지오라고 주셨는데 이 올리지오가 가장 주력 제품이기도 해요. 리프팅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효자 역할도 실적에 톡톡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원래 머릿속으로 말하기 직전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안 말할게요. 이제 또 이번에는 여기서 말하고 저는 아예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2천 명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그 의사분들이 지금 그 2천 명이 늘어나는 게 소아과로 다 가겠냐 이거죠.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낙수 효과로 한다는 데고 성적 순대로 소아과나 이런 데를 보낸다는데 그러면은 아니 솔직히 수학 한 문제 차이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럼 자기가 1점 떨어졌다고 만약에 소아과로 가면은 내가 그럼 소아과 하기 싫은데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소아과를 개원했어요. 그러면 진료 과목에다가 그 다른 거 추가해서 지금 요즘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과나 뭐 다른 거 정형외과 가보세요. 거기서 아예 칠판에 앞에 뭐 써있나요? 미용주사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냐 이거죠. 안 하겠냐고. 제 얘기는. 그러면 좋아지는 건 그거죠. 대치동 학원가랑 이 피부 미용기기들이죠. 아니 무슨 과를 하든 일단 돈을 벌이려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비뇨기과에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뇨기과를 간 거 아닌데? 아니 동네 비뇨기과를 갔는데 비뇨기과 앞에도 똑같이 그게 써있더라고요. 무슨 주사 몇만 원 무슨 주사 몇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의를 뭘로 따더라도 진료 과목에 피부과라는 이건 무조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의사 관련한 정책 관련한 이야기와도 연계해서 좀 답을 주셨고요. 자 원택에 대해서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해외 사업성과 주목해볼 시점. 다만 작년에 수출 좀 아쉬웠다라는 평이 있는데 올해는 좀 회복 탄성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고금리 경제 상황 안 좋다 해도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것은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계속해서 관리를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뭐 앞으로 이제 금리나 시점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생각보다 지금 에스테틱 시장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점유 확보도 많이 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해외 쪽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매출이 확실하게 좀 올라와주는지가 좀 주가의 상승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지오 판매 매출 대비해가지고 지금 판매량도 굉장히 국내에서는 확보를 많이 해둔 상태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원택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 쪽에 대한 판매 매출 대비 따라가지고 주가는 좀 상승 파급력은 크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펜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원택 두 분 다 지금 자리 매수 괜찮겠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수급에서 힌트 얻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